테슬라 같은 경우 알색선 121선 지지를 했을 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죠. 강력한 상승 추세 한 번 더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테슬라 주가 모습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3일 화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9월 3일 화요일 장시학 전인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청해 주시고 댓글에다가 감사하다는 댓글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영상을 꾸준히 제작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제는 미국 노동절 휴장이어가지고 영상이 업로드 되지 않았죠. 그러면 저번 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스닥 종합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금요일날 1.1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노란색선 21선 위에서 나스닥 종합지수 주가 형성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큰 하락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나스닥 월봉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가장 큰 추세로 봤을 때도 상승 추세 유지해 주고 있고 이러한 상승 추세 2024년까지 계속 갈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선물지수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시간 선물지수입니다. 빨간색선 241선 지지를 보여주었던 라인이죠. 하지만 그러한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오면서 하나의 저항 라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직 빨간색선 저항 라인 뚫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속 두 번 저항을 받았었고 저항을 막고 지금 살짝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폭은 일단은 19,250포인트까지 열려있고 2시간 봉으로 보더라도 하락폭은 19,250포인트 4시간 봉으로 보더라도 하락폭은 19,250포인트 8시간 16시간 봉으로 보더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9,250포인트까지 일 거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전히 큰 추세로 봤을 때는 노란색선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큰 하락은 주지 않을 겁니다.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오늘이 화요일이죠. 금요일날 8월 고용지표 발표가 있고 이번 주는 고용지표 발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월가에서는 고용지표 발표 전월보다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개선되는 결과가 발표된다면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환경을 보여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날에는 조금 투자자들이 신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고 금요일부터 고용지표 발표되면서 상승 추세 다시 타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AI 수요 및 성장 기대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이번 주는 브로드컴 실적 발표 8월 고용지표 발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좀 힘없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이번 주 한 주도 주식들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점 나오면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고요.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저번 주 금요일날 3.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 보시면 8월 중국산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3% 전월 대비 17%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8%가량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죠. 단기 지표도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파란색 선 라인 206달러 깨지 않으면서 이 위에서 주가를 계속 버텨주면서 이번 주 잘 넘어가고 다음 주 정도에 중기 지표까지 골든크로스 나온다고 했을 때는 강력한 상승 추세 한 번 더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테슬라 주가 모습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갈색 선 121선 지지를 했을 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죠. 다음으로 아마존 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닷컴 금요일날 3.7%가량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노란색 선 21선 지지하고 반등해 준다라고 미리 계상해 드렸습니다. 단기 지표 상승 추세 만들어주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갈색 선 121선까지는 다시 한 번 올라온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지금 구간에서 아마존 닷컴 쌍바다 패턴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대로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 닷컴도 빨간색 선 라인 지지했을 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죠. 지금까지 약 12%가량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갈색 선 부분까지 하락폭이 열려있고 그 가격대는 495달러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여전히 495달러까지 하락폭은 열려있지만 메타도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이제 나와주었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죠. 메타 가지고 계신 분들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수폭 조정 나오고 상승할 거기 때문에 보유의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닷컴과 차트 비슷하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아마존 닷컴도 저번주 금요일날 1%가량 노란색 선 21선에서 아마존 닷컴과 똑같이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쌍바다 패턴 만들어 주었고 갈색 선 121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보여주고 있죠.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 보면 장기 지표는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고 단기 지표도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는데 중기 지표가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상승 추세가 가장 안전하고 강하게 나올 때가 중기 지표 장기 지표가 동시에 상승 추세를 만들어 줄 때입니다. 그러한 때가 나올 때까지는 이번 주 지나고 나서 다음 주가 되어야 대부분의 종목들이 중기 지표 장기 지표가 다시 한번 동시에 상승 추세를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FNGU 보도록 하겠습니다. FNGU 저번주 금요일날 5%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갈색 선 121선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보여주었죠. 정확히 말씀드린 대로 갈색 선 121선까지 한 차례 조정 후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 만들어 주었죠. 가지고 계신 분들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 고용지표 발표 전까지 버티는 한 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펠로에이터 네트워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로에이터 네트워크스 바닥 구간에서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던 종목이고 최종 목표가 380달러 바라보면서 계속 보여 중에 있죠. 최근에 파란색 선 11선 지지를 하면서 반등해 준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그대로 V자 반등해 주면서 다시 한번 380달러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기 지표 상승 추세 강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S&P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S&P500 다시 한번 정고점 신고가 갱신을 눈앞에 두고 있죠. 현재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S&P500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대지만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P500 같은 경우 갈색선 121선 지지할 때 이때 매수 타점 또다시 알려드렸죠. 영상 빠지지 말고 바닥 구간에서는 반드시 시청하시면서 모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화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 계속 바닥 구간 다지고 있다고 언급해 드렸고 드디어 장기 지표 골든크로스 오늘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화이자 없으신 분들은 모아갈 수 있는 매수 타점 드디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목표가 31.3달러 정고점 부근 바라보면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로얼뱅크 오브 캐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얼뱅크 오브 캐나다는 하락 추세 마무리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됐을 때 딱 바닥 구간에서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던 종목이죠. 목표가를 정고점 라인 보면서 가져가고 있었고 결국엔 정고점 뚫어주면서 지금 신고가 갱신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도 지금 은행주들 관심 종목으로 다 뽑아 놓았습니다. 매수 타점 나올 때 공유해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죠. 로얼뱅크 오브 캐나다 지금 상승 추세 매우 좋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 핑크색선 오일선 지금 한 2, 3주 동안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핑크색선 오일선 깨질 때 비중 축소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핑크색선 오일선 가격대는 119달러입니다. 119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를 하시면서 상승 추세 먹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마벨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저번주 금요일날 13%까지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목표가로 하고 있던 정고점 라인까지 찍고 나서 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차례 13%라는 갭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하고 핑크색선 오일선 가격대를 봤을 때 72달러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72달러까지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 만들면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큰 추세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의 상승의 폭 많이 남아있다. 지금은 갭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도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상단 라인에 왔기 때문에 한 차례 조정을 받고 있죠. 만약 팔란티어 테크 이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노란색 선 21선만 잘 지켜봐 주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노란색 선 21선은 가격대로 봤을 때 30.6달러입니다. 30.6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부 영상에서는 엔비디아, 애플, SOSL, TQQ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종목들과 댓글로 질문 주셨던 종목들까지 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번 주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2부 영상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